아유 발톱 아파 조용히해 조용히해 에어오 똥 싸 빨리 똥 싸러가 얼른 가 왜왜왜 와 야 미스 이 자식이가 제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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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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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펄아 나가 빨리 빨리 화장식아 하자식아 어디갔어 강산이 아 제니 저기있어 강산이 강산이 맨날 싸던데다 싸네 자자자자 알았다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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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니 공 가져와 제니 공 가져와 공 제니 공 축구 안해 제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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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와 제니 이제와 제니 이제와 빨리 일로와 제니 빠르네 아이고 강산이 아이고 조심해라 야 저거 완전 총알이다 총알 아유 저 놈 자식 저거 우와 부잣지 허여먹은 아들 공부 못해도 맨날 열심히 식상에 앉아가지고 김치 깍두기만 먹는 놈 그러던 어느 날 공부 잘하는 슬기라는 친구가 옆에 다른 학교 일진들한테 걸려서 돈을 빼앗길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강산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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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맨날 도시락 반찬을 뺏어 먹던 강산이가 나타났어요 강산이가 막 달려오더니 옆에 있던 그 일진 학교 학생들을 혼을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둘은 아주아주 친한 친구가 되었답니다 아우 해피엔딩 좋아좋아 그 후로 엄마한테 야간 자유로 학습할 때 배가 너무 고파서 도시락을 하나를 더 싸 달라 그래서 김치 깍두기만 처먹지 말고 이것도 좀 먹어보렴 하면서 강산이에게 건네주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둘은 평생 좋은 친구가 되었다고 전설속에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치 제니야 으쨰 제니야 으 우와 어유 쟨는 총알같애 대포알 부딪히면 그냥 다 나가떨어져요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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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강산이 왔어 강산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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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강산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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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지러워 슬기 이리 와봐 슬기 이리 와 슬기 도망가 나 쫓아가 뭘 또 하나 주웠네 잡아 뼈 따고 슬기야 슬기 목줄 좀 늘려줘야 되겠는데 잠깐만요 이제 보라 보라도 들어가 자 들어가자 들어가 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가 들어가 그렇지 아우 착해 너무 착하다 이리와 천둥이 아이고 좋아 또 돌아 가서 또 놀아 놀다가 와 얼른 가서 놀다가 와 얼른 아이고 얼른 놀다가 와 이 생기기 되는 것 좀 뭐라도 왔어 뭐라도 왔어 더 놀다 와 얼른 빨리 가서 놀다 와 얼른 더 놀아 얼른 더 놀아 가서 아유 참 아유 참 천둥아 더 놀아 얼른 뭐 있냐 천둥이 얼른 와 들어가자 자 이제 심바 나와처럼 들어가자 이뻐라 심바 나왔어요 심바 나왔어요 참 오줌 싸는 자세도 심바 뭐해 이 문중에 저거 다 풀어버려야지 진짜 보라 안 따라가나 보라 따라가 얼른 오빠 따라 아유 똥 살아가네 돌아가는 거야 또 또 또 똥 말이 없나 보다 아씨 왜 왜 아이고 아이고 오른쪽 발은 하지 말지 시 참 많이도 싼다 그치 들어가 또 너 더 놀아 오랜만이다 그치 더 놀아 왜 왜 보라랑 놀아봐 대가리가 더 커 보였어야 보라가 무서워한다 터는 것도 웃겨 번개 나갔다 왔잖아 진짜 참 방광이 얼마나 큰지 심바 들어갈 거야 들어갈 거야 들어갈 거야 아유 좋아 들어간다 들어간다 들어가 신발 들어가 들어가 귀여워 금동이 나왔어요 금동아 젖은데 다니지마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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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금동이 진짜 아우 금동이 진짜 어 강산이었어 강산이었어 아우 금동이가 아우 발길질을 하니까 또 벌어질까봐 아이고 안타깝다 진짜 공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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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니 축하 한번 할까 제니 축하 한번 할까 아 똥 싸는데 건들지 마라 슬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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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 발 슬기야 금동이 아싸 금동이 아싸 금동이 아싸 어떻게 애교가 많나 우리 금동이 누구 닮아서 아 아이고 다니 닮아서 애교가 만나보구나 응? 다니야 왜 왔다 여기 왔다 슬기도 왔다 슬기도 왔다 잠깐잠깐만 제니 제니야 쟤니 이리와봐 강산이 이리와봐 강산아 강산이 이리와 빨리 슬기 이리와 피 token 러시마 해야aga 러시기 wherever 신ete lookout where